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때때로는 전진을 위해서 조금 후퇴하는 모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이제 그냥 결정을 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정원 2천 명을 일체의 손을 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의료계하고 여러분들 협의가 불가능한 것이고 전공의를 처벌해야 되고 의사들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부분 다 사표를 낼 것이고 의대생들도 많은 수가 사표를 낼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의료 진로 대학병원은 진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럼 파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일이 처리되어 가는 걸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정관념 검사 출신으로 그냥 대통령 이직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경직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그런 사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의사 정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66% 정도의 정원을 학대하는 것은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제가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를 가지고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의사 수를 66%나 늘려야겠다. 이것도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제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설득이 거의 안 될 거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의사 수를 여러분들 매년 한 2천 명 단위로 그렇게 늘려 놓게 되면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보통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가득이나 건강보험료율 부담 때문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의료비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의료비 지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필수 의료 분야하고 지방의 여러분들 의사분들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거는 의사 수를 늘려 가지고 낙수 효과. 서울에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거는 너무나 무모한 그런 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싼 방법은 필수 의료 분야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의료 숙가를 차단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료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하고 달리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감지하고 대통령께서도 협상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2천 명에서 단 한 명도 뺄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집을 부리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일 잘못 처리하게 되면 대통령 안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감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더 확전시키지 말고 마무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면 2천 명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야 안 되겠느냐. 여러분들 1년 안에 2천 명 못하면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도 걸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잘못 해결하면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감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정의는 우리가 결정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책 위반자가 정원을 결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는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할 수 없는데 밀어붙이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가 이게 결국 의료비 지출에 여러분들 폭증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니 의사 정원을 학대한 것을 왜 의사들이 왕왕하냐 그렇게 하지만 그 파급효과가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내리고 나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가 아니지만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그런 인식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결정한다. 좋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설득을 해라요. 설득을. 내가 설득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병호라는 사람이 설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2천 명을 늘리는지가.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다 대통령이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볼 때는 대통령이 아주 허무 맹랑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